배고파셨어요? 배고파셨어요? 다 나오세요. 우리 동사무소님하고 여쭤보시면 저희 애호원 문화교육의 엔터테인먼트사가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다같이 마지막으로 신나게 노래방곡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오늘 공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신나신 분들은 무대를 올라오셔도 돼요. 무대 올라와서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신나게 한 번 다 보고 오늘 마무리하면되요. 자 사랑아. 장면점에 사랑아 불러드릴테니 올라오세요. 무대에 올라오셔서 춤추보실 분들은 같이 즐겨주세요. 올라오세요. 좋아요. 이쁜 택시들. 빨리 올라와. 좋아. 올라와. 좋아.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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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춥다. 질트를 보세요. 아앗. 다시 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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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